그림 안 그려지는 시계를 저희는 슬럼프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못 그려진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미술 눈이 올라간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벅스 안산센터 센터장 준희 씨 반을 전임 맡고 있는 김라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센터 중등반을 맡고 있는 성만재입니다. 선생님 저희 오늘 어떤 일로 모이게 됐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입시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유익한 정보도 알려주시나요? 그럼요. 물론 유익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시를 결정했다는 거는 내가 이제 이걸로 대학으로 가고 싶고 직업을 살고 싶어서 이제 입시를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림은 제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같이 나아갈 반려자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이제 임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들 죽겠다 하죠.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절대 펜을 놓진 않고요. 쉬는 시간에도 끝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원에서 그리는 그림을 그릴 때에도 내가 이제 열심히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그리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 친구들은 쉬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멋있네요. 아 이제 쉬어야겠다 하면서 그림 그려요. 그림의 일상화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일상화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실력이 안 들어서 그림을 항상 그리는 친구들과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일상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혼자서 하다 보면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경험으로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 나오면 정말 좋은 점은 오프라인으로 잘 그리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실력도는 객관화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거 매우 좋습니다. 고등학생은 몇 살 때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최대한 빨리 고일 때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사실 저는 나이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 잡혀진다면 언제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노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노선은 고2 때까지는 웬만하면 등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름방학이요? 저희 중등부 같은 경우는 중2 때부터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1부터 와서 미리 실기를 좀 이색해지면 좋고요. 중학생들은 그래도 일단은 아직 공부가 중요해서 처음 공부를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학원 비중이 높아서 중1은 30%, 중2가 20%, 중3이 나머지 퍼센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고3이 20%, 고등학교 2학년이 50%, 고등학교 1학년이 30% 비중으로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야된 행동은 그림의 일상화라고 봅니다. 그림의 일상화 정말 손에다 연필을 떼면 안 돼요. 맨날 그려야지. 확실히 그래서 일상화 된 친구와 안 된 친구의 선이 달라요. 된 친구들은 자기만의 연필선이 있어서 캐릭터가 딱딱 예쁘게 나오는데 안 그런 친구들은 캐릭터도 어색하고 영화나 만화나 웹툰이나 소설도 좋고 콘텐츠를 소비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매개체를 만드는 창작자로서 그냥 본인이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보는 것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쇼츠에 비해서 좀 집중력을 오래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쇼츠는 너무 짧게 짧게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낮아져서 그림을 그릴 때도 똑같이 집중력이 저하돼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보원가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취미 콘텐츠 소비생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지 말아야 되고 본인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자기 그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딱 그림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이 그림에 애정이 있구나를 보는 사람들도 느끼는데 그게 없다면 그림이 끌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주세요. 세상에 누가 부모님 외에 누구 있어요. 저밖에 없죠.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저희도 사랑 중에 제일 좋아. 주는데 안 받아요. 둘 때까지 먹여야죠. 전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서 사랑을 다 들어줘야죠. 좀 많이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조언을 주고 하늘이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다릅니다. 그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림 배우러 온 건데 어렵게만 접근하면 그림한테 다가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림 별거 아니다라는 마음 가진 친구들이 조금 빨리 발전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서 그림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나이를 떠나서 본인이 그림 경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림마다 편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그림 발전이 되면 좋지만 내가 그걸로 아 맞아 좋진 정도 안 그린다. 하면서 이제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그림을 안 그리거나 계속 이제 자기 비하하는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향해 내리는 한 걸음을 믿고 항상 이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실기평가서가 나가게 되는데 학생들 그림이랑 이제 선생님이 전체적인 그달 피드백을 주는 실기평가서거든요. 그걸 보시고서 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아니면 더 뒤나면은 아 힘든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격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저희 학원을 유지해주시고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상담이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이 아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자 안녕 알림 설거까지